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업무장지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0월자 팔레용고 형사 집행유예 취소의 시적 한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모 10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제안고고요. 피고인의 제안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입니다. 그러면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4월경에 중앙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사회봉사 명령에 부과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 21일 확정이 됩니다. 검사는 2022년 12월경에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1심은 23년 1월에 피고인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합니다. 취소가 되면 징역 10월을 살아야 되는 거죠. 원심은 그래서 피고인은 다시 항구를 합니다. 즉시 항구를 했는데 2024년 2월경에 즉시 항구를 기각하고 피해 항구에 제항구를 했는데 이 제항구심에서 원심이 즉시 항구를 기각을 했는데 그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즉시 항구를 기각하는 건 유법하다라고 해서 제항구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합니다. 그래서 환송 후에 원심은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아까 송달 안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다시 송달한 다음에 23년 4월 6일 날 즉시 항구를 다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23년 4월 21일 날 원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빨리 한 거죠. 그리고 피고인의 제항구를 다시 합니다. 제항구를 하니까 제항구 기록이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인 2023년 4월 22일 이후에 대법원의 제항구 기록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항구 기록은 대법원에 온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는 이후에 온 거죠. 이렇게 집행유예 부과된 명령 후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는 실적 한계가 있는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유예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소송 기록, 접수 기록, 통제를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과 적정한 생활권 형사를 조화롭게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항구로 인해서 대법원의 제항구로 인해서 한 번 제항구돼서 파괴돼서 다시 올라온 거죠. 두 번 올라온 거죠, 지금. 이래서 다시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항구를 하려고 하는 대법원에서 제항구 기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집행유예가 끝나버린 거예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심을 파괴하고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형사법에서는 유무제의 판단만큼 절차의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원심에는 잘못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한 경우에는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환송된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제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다가 접수기로 총지서를 안 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결국은 다시 한 번 제안구도 다시 내려온 거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취소 없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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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